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설포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술일까요? 잠을 자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 말씀처럼 단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잔치 신랑과 함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비랑 이웃에 살던 까마귀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분한 목소리로 씩씩거리며 말하기를 이곳 사람들이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며 나를 미워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에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자 제비는 상냥한 말투로 충고하기를 내가 울음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싶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규칙을 지키는 것만을 강조하고 보여지는 것에 신경쓰는 이들에게 단식을 행하는 신앙은 규칙의 준수만이 아니라 본질적 의미를 살아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단식은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버리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양식을 나누며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랑이 참된 단식임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에서도 단식이나 잔치는 신랑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지적하십니다. 즉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며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단식과 절제의 기본 정신인 정의와 공정을 이루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랑의 실천을 살아가는 날들이었으면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아멘 아멘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사장 박명재 베네딕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명재 베네딕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이번 강론은 공정 과정입니다. 역시 심지 influen 이 glass 고도 소 cha 쫘 us